하하하하하 바보 손짓하고 안한걸라일까? 안녕하세요 보드라이버 리그원 찌꺼이 찡찡 찐입니다 우리 오늘 더 신나는거 같애 너무 행위 찬거 같애 조금 더 공기도 맑아진거 같애 뭐 이러지? 나 왜 인제 알아 평균연룡이 낮아졌구나 크게 말해 크게 상검님 대신해서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오늘은 설사약을 탄 우유입니다 설사약을 탄 우유 먹으면 큰일나겠는데 여러분들 그런거 한적있나요? 가족이나 기숙사에서 내가 맛있는거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자꾸 누가 먹어 너무한 질 나 진짜 나 진짜 이거 하나만 얘기해 내가 성심당빵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끼소바빵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먹으려고 사왔는데 다음날 아빠가 다 드셔가지고 내가 심지어 엄마 아빠 내꺼까지 3개를 샀거든 3개를 다 드신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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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냉장고 열었다가 딱 나 연습 끝나고 집가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동거인들이야 내가 우유를 사로 넣었는데 자꾸 누가 마셔 누구야 누구야 나는 이름을 써놔도 마셔 그래 이름 너무 화가 나잖아 아주 귀여운 복수를 할기로 해 우유에 설사향이 돼 아주 살짝 남의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 설사한다 설사를 타기 때문에 남의꺼 몰래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잘 마셔야겠지 저거 설사하게 안 된 우유를 잘 마셔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한 정상적인 멀쩡한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을 할거에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점수 토크인데 잘 예쁘게 그치만 여기 가이색 토크는 좀 찝찝하지 똥이야 이거 뭐야 똥이야 설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 먹으면 똥사죠 일러실때 너무 귀엽다 설사에 들어있어 설사에 들어있어 누구 먹일까 자 우리 컨셉 컨셉 잡읍시다 몇년째야 너 올해만 칠수째인가 칠수 조졌네 이거 얘가 범인이네 돈 없어도 우리 우유를 자꾸 먹는거 아니야? 아 근데 저 집안은 잘 살아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시구요 자 레츠고 자 내 차릴 때 여기 냉장고라 생각하면 돼 내 차릴 때 우유를 넣거나 가운데에 뺏어 먹거나 어 귀엽다 근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딱 세군데 공간밖에 없어 어 뒷변으로 넣을거야 이게 설사에 있는지 아 그러네 아닌지 모르네 어 내가 이렇게 만약에 넣었으면 어 다음사람이 넣을때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 아니면 여기 세칸에 있는거야 아 여칸에 넣어도 되고 이칸에 넣어도 되고 이칸에 넣어도 돼 그러면은 우유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일단은 어떤 구역에 우유가 3장 이상 있어야 돼 나 이거 마실게 하면은 즉시 공개를 해주시구요 자 플러스는 6인데 마이너스 4니까 2점이지 2점을 자 일단 가져와서 비공개로 어 내가 원하는거 한 장을 이렇게 뒷면으로 뒷면으로 두고 여기다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토큰을 놓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런식으로 나머지는 내 핸드로 아 다시 쓸 수 있는거야? 아 오 마이너스 카드를 또 들을 수가 있겠지 아 나중에 설사만 들고 있는거 아니야? 역시 복수는 복수를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우유를 4번 마시면 끝나는데 아주 좋아 중요한게 있어 마실 때 처음 마셨으면 여기에서 첫번째 카드는 여기다 두고 두번째 카드를 순수대로 둬야돼 왜냐면 모두 점수 계산을 할 때 마지막에 마신 우유는 점수가 2배가 돼 2배 근데 마이너스도 2배 2배 마지막에 즐길게 마지막에? 잘 마셔야겠지 자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원한다면 우유를 원래 플레이할 때 내가 아까 뒷면으로 했잖아 앞면으로 할 수 있어 왜? 특수 카드가 있거든 특수 카드들은 앞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두 장의 특수 카드가 있을거야 첫번째 지목해 너 너 하면 하나 가져갈거야 혼잡아 혼잡아 자 두번째 왼쪽과 오른쪽 사람이 카드를 한장씩 줄거야 아 양옆에 있는 사람 자 양옆에 있는 사람 손으로 가져온다 오케이 설사 파티겠구만 설사 파티 가자 선 최근에 우유 맛있어요 나 어제 나 어제 나 어제 공연가서 조식으로 콤프러스트 먹었어 오케이 지금 나한테 할게 열어 탔어? 솔직히 말해 약 탔어 안 탔어? 글쎄 누가 요새 내가 너무 훔쳐먹어가지고 내가 진짜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겠어 크게 가야지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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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 코인 탔어 리군 코인 탔어 리군 코인 탔어 리군 코인 탔어 리군 코인 탔어 뭐야? 저기 좋은거 있는거야? 그럼 리군 코인 탔어 마시고 싶다 마셔봐 목마르지 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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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면 일단은 골고루 분배를 해야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우리 칭칭이 요새 변비라 그래서 탄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요거 한번 가볼게 오오 요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거야? 아니면 다음 턴에 아니 내 차례 때 3개 이상이도 먹을지 3개 이상 먹거나 3개 이상의 우유를 마시거나 이거 마셔도 돼? 나 마셔도 돼 마셔 마셔 우유가 맛있어 마셔 내가 큰 맘먹고 먹는건데? 아하 여기 뭔가 안쪘다 나 엄마 안하고 있어 지금 설사약 좀 탔을 것 같다 나 목말라 나 우유 마실래 어? 맛있다고? 좋은거 먹었나봐 야 너네 다 본인만 좋은거 나왔어 내가 아파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파 아이고 또 옳지 안 듣고 해야겠네 마이너스 5정 해 나의 흔적을 다 그렇게 다있네 그래? 그럼 나 먹어볼래 해 아 이거 마이너스 파트일 것 같아 나 안 먹을래 마이너스 칠일 수 있어 엄마야 먹어볼게 꿀떡꿀떡 누가 내 우유를 넣었는데 우리 또 넣었을까? 과연 누가 또 내 우유를 먹었어 아! 마이너스! 됐어 나 착한거 넣었네 그치 나 착해 와 그래 내가 말했어 1점이야 1점이야 그래도 1점 먹었네 그렇다 그럼요 난 이거 놔두고 그래 이거 손으로 가져가는거야 원래 비공개로 그러는거야 그러니까 다 봤네 너무 적나라하게 아니니까 그래 우리야 너가 마이너스 7점을 손에 안드는건 말이 안되지 말이 안되지 조효하다 쨍쨍 머리 쓴다 쨍쨍이 머리 굴러갈때 근데 아홍말도 안하잖아 여기에 지금 좋은걸 둘까 말까 이따 마실까 사람들이 마시면 어떡해 아아 마셔보실게 나 좋은거만 넣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누가 내 우유를 가져가 누가 저거 안좋은거다 이거 안좋은거야 아 고민되네 그럼 누구지? 아 우리 그니까 근데 나 이미 아까전에 마이너스 다 나왔어 그러네 이거 좋은거네 난 꾸미꺼 넣어줄게 꾸미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아아 그거 그거 꾸미가 냉장고에만 넣어놨다고 그거 그거 어 자 나는 이거 쓸게 하나 둘 셋 네 내 우유 뺏어먹은 사람들 다 큰일났어 아주 그냥 자 그럼 나 이거 할게 자 한장씩 줘 한장씩 줘 한장씩 줘 어 여기 근데 이가 생겼네 맛있었는데 빨리 한장 줘 응 신선해 방금 짠거 같아 신선 신선 나는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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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드 너무 없어서 여기 아 저거 맛있어 보인다 아 여기도 여기 아니야 그래 나 하나씩 줘 나 카드가 너무 없어서 그래 그래 진이 근데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진이 약간 장골어야? 그치야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장골어를 진이가 마이너스 5점을 먹더니 지금 반이 콕 택지만 해졌네 이게 좋은거였으면 택택이 마셨을거야 이거 좋은거야 혹시 모르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그리고 리본드 플러스인거 알지 어 알았어 혹시 모르네 이제 넣어놨어 아하 해 해 해 난 저게 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꾸미가 안 먹으면 안 좋은거고 아 그치 해 해 안 먹겠지 안 먹겠지 나는 흠흠 아니 왜 이렇게 신중히 타 그냥 타 그냥 타래 신중히 탔네 아 먹어야 되는데 하하 하렴 쨍쨍 이거 먹어볼게 오오 드디어 드디어 짠 마이너스 9점 마이너스 11점 아니야? 와 나는 좋은거만 냈는데 마이너스 11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점이야 나 좋은거만 냈는데 아니지 14에서 5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진짜 웃겨 여기있다 자 변비 해결 샹샹 괜찮아 하나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을거지? 이거 내놓을거지? 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고로 비공개효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 인성돌라 나 진짜 지금까지 착한짓만 했는데 흑홀할게 여러분 게임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겠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괜찮은거 같다 이거 맛있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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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을수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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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 안하고 있어 지금 머리를 잘 써야 한다고 리곤 모에 하나도 안 먹고 나 왜 영양 쓸 줄 걸리겠어 아직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먹으란 법은 없잖아 저게 또 나옵니다 자 얹어볼까 나 이거 아는데 얹어볼까 아 그거네 이거 엄청난 기억력 게임인데 메모리 게임이네 그러면 여기 왔는다 오 희석시키는거야? 자 나? 지니 아니 리곤 나 한잔 바꿨네 아 아니 리곤 먹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아 그치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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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악만해? 아 맞아 맞아 괜찮아 나 이거 가져올래 빨리 빨리 어 재밌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니 아 지니 내꺼 내놔 아니꺼 가져가도 그걸 가져가니? 진짜 인성놀란 진짜 뭐 그렇게 가져가요 저기 아주 다 똥밭이구만 똥밭이야 나 마셔볼게 똥밭이야 오 마셔? 마셔볼게 가자 과감하다 야 아까 마이너스 먹었잖아 나 마이너스 밖에 안 먹었어 다 마이너스 10점이야 나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점 나보다 오 마이너스 10점 야 이거 마이너스 만원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지니 많이 먹어 이중에 뭐 할 거야? 밭등이나 소유차가 많이 넣으셨는데 돈을 많이 썼네 오늘 돈이 돈이 많이 썼네 지니 회복되겠어? 바로 하면 되지 플러스 20점 못하는데 자 저는요 나 한 장만 더 먹으면 끝나 어 짠 난 새로운 칸에 룹엄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가봐 너네들을 믿고 그냥 마셨는데 이거 안 마셔야 2등이 게임이야 사람을 잘못 봤네 나는 내일 우유 뺏어 먹은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 너네 진짜 너무 나빴다 가자 오오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마실거야? 아니야 마셔야 돼 자아충돌 이번에 곱하기 점수만 잘만 땡기면 잘만 땡기면 이래 자 과연 그게 될까? 여기 안에 과연 플러스가 있어? 여기 플러스 없어 여기 플러스 없어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있어 아 뭐야 뭐야 나의 손에 아 외울 수가 있구나 좀 나의 손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나 마실게 오케이 도전 나 이거 마실게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너네 한턴 더 하고 싶어? 아니야 안해도 돼 해봐 해봐 나 궁금해 이거 플러스이면 대박 반전이야 그렇지 곱하기 이자다 진짜 이거 10점만 나와도 20점만 1등이야 그러니까 1등이야 한다 오케이 한 점씩 펼실게 초록색의 저주 초록색의 저주 초록색의 저주 편집할까요? 초록색의 저주 편집하고 왜 안한걸라일까? 안한걸라일까? 자 두번째꺼 오픈해주세요 아 나 진짜 포커페이스 하겠네 나도 마이너스였지 자 오케이 마지막 설마 이것까지 마이너스였어 야 여기 소트야 보드라이브 인성놀이가 이거 제가 넣은거에요 이거 니그리 넣은거야? 이거 내가 넣은거야 뭐야 내가 내가 넣은거에요 이거 이거 두개 내가 안놨어 본 상관이야 그게 자 그러면 저기 안 먹어야 되는 게임이야 자 마이너스 16점이거든요 아니요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2 자 마이너스 16점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1개 총 마이너스 몇점이야 도대체 진이 1등이다 똥받이야 똥받 똥받이야 똥받 똥받이야 마이너스 1 2 3 4 5 6 6 똥똥똥 마이너스 34점 가자 똥똥똥똥 어 이렇게 되려면 내가 1등인가 1점으로 와 1등 1점으로 1등했다 진짜 한번도 안먹은 사람 저 아예 안먹어서 2등 한번도 먹었는데 운 좋게 1점인 사람 나 하나도 안맞셨어 2등 한번도 많이 생긴 사람 먹기만 하는데 똥받기 못 먹은 줄 알아 자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유를 탐하지 마라 야 그래 참아까 자 이 우유는 내 겁니다 그래 가져가 자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자 너무 재밌 너무 재밌었어 아니 여기 우유를 마시자고 써있는데 마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사항이 써있어요 게임이 끝난 남은 앙금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고 가시길 고맙습니다 솔직히 앙금 남으셨어요 우리 남아 아 우리 남으라고 아 나와봐 방주 끝나고 나와봐 카메라 끄지 마세요 대박 자 우리 설사항을 탈 우유였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귀엽다 너무 약간 불지마 불지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라돌이 여러분 안녕 우유 훔쳐 먹지마 탐내지마 지니처럼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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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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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